아 진짜 어때요? 무섭다! 어? 그니까 이전에 친절한 금자 씨 있죠? 어 약간 친절한 금자 씨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느낌이네 어때? 응 와 어디 갔네 자 계란을 주고 마셨어 대박이네 민주가 이거를 11을 갖고 있었어요 이야 멋있다 매력이 너무 많으시다 우리 생각보다 많이 바쁜 사람이네 누나 이거 백 처리 얼마 없어서 백 처리가 없어서 아 지금까지 콜모! 이현익 씨한테? 아 하자 존덕하네 강동원 씨 아니었어? 백성가 손하나 아니 뭐하는 거야 이게 이거 너무 웃겨 이거 너무 웃겨 누구 왔는데? 뭐니? 다간게인은 지금 자랑한 세월 왔잖아요 형은 이제 다이아몬드급 편역 대신 카메라로 세 대가 왔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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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면 뭐하니 뭐라도 찍자